안녕하세요 한국교통평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새로운 노선도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신분당선의 북부연장안에 대한 내용과 3호선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텐데 또 올해 8월 30일에 신사구간이 신분당선이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남대로에서 갑자기 중간에서 끊겼던 강남역이 마침내 비효율성을 벗고 신논현역과 노년역 그리고 신사역을 잊게 해준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는데요. 일단 이 노선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호선을 이용하실 때 상당히 빨리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상 3호선은 그렇게 효율적인 노선도가 아닙니다. 왜냐고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지하철 노선도는 이렇게 반듯하게 보이지만 일단 이런 실제 지도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강남대로가 시작되는 3호선의 양지역을 시작으로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지역 강남대로가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강남대로로 쭉 올라가게 되면은 강남역을 지나서 신논현역 그리고 노년역과 신사역을 지나야지 직선으로 올라가는 강남에서 강부로 직선으로 올라가는 노선도의 형태를 띄게 됩니다. 그러나 3호선의 강남 지역의 노선 형태를 보실까요? 쭉 갑니다. 경부고속도로까지 지나서 남부터미널역을 찍고 교대역을 찍고 여기서 쭉 올라가는 것도 아니죠. 비스듬하게 올라가서 고속터미널역을 찍고 잠원역을 찍고 나서야 신사역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뭐 이쪽을 찍고 바로 올라갔으면 제가 뭐 아무런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놀랍게도 여기서 또 한 번의 드리프트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이제 압구정역을 지나서 동호대교를 지나가서 옥수역과 금호역을 지나 약수역을 지나 동대입구역을 지나서 충무로역을 지나서 이쯤 와야지 거의 뭐 원래 와야 했었던 이 노선을 거의 리울자 드리프트로 돌아가는데요. 물론 워낙 자주 밀리는 상습 정체 구간이기 때문에 버스를 타는 것보다는 훨씬 지하철을 타는 게 시간적인 면에 있어서 효율적이지만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요즘 구호선이나 신분당선을 봤을 때 다 직선의 노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반해서 3호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리울자 드리프트로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호선이 언제 지어졌냐라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1985년도에 특히 이제 양재부터 독립문까지의 전체적인 거의 중요한 부분의 노선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일단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최대한 이어져서 승객의 수요를 뽑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그것보다는 얼마나 빨리 중요한 곳을 빨리 지나느냐가 요즘엔 더 트렌드가 된 거죠. 그래서 급행이라는 시스템도 생기게 된 거고 신분당선도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미래의 노선도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분당선 미래의 노선도를 보시면 국토부가 제안한 노선이 신사역 이번에 올해 8월 30일에 착공하기 시작한 강남역부터 신논현역 그리고 노년역을 지나서 그리고 신사역으로 연결이 되는데 일단 국토부가 제시한 노선도를 보시면 동빙고역으로 해서 용산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때는 당시 2008년도 때 제한된 노선이었고 지금은 실선으로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게 업데이트가 된 때가 철도동호회에 안 뜨나요? 컴퓨터가 느린가요? 나고미님께서 2016년 6월 27일에 제작을 해주신 노선도입니다만 용선이 실선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제안한 노선이고 당시 2008년 2009년도 때 이명박 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 용산국제업무지구라고 해서 상당히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을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물론 용산역이 KTX의 호남선을 이어주기 때문에 물론 강남에서 호남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승객들을 이쪽으로 보내는 방안으로 생각이 됐었던 것 같은데 2016년 12월 말에 SRT 수서발 KTX 고속철도가 완공이 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 노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있을지 안 와닿는 거죠. 당시에는 이제 또 경희중앙선과 연결을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직결을 시킬 계획이었어요. 근데 신호랑 뭔가 안 맞아가지고 신문당선보다는 이제 중앙선을 직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자색도 노선이 완성이 된 건데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용산으로 빠질 이유가 거의 없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청이 당시에 제안했던 두 번째 노선이 바로 이제 동빙고로 빠져서 녹사편과 회원역을 지나서 시청역을 지나 광화문 쪽으로 빠지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두 번째 제안이 있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제안보다 저는 두 번째 제안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두 번째 제안도 좀 약간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요런 내용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용산이 당시에 당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이라고까지 불렸었기 때문에 그만한 용산안이 가치가 있었지만 경의선관 신문당선의 직결 취소 이후 2008년도부터 바로 분당 강남지역에서의 서울 구도심 진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신문당선이 신사역에서 그대로 북진하여 한남대교와 남산하부를 일직선으로 뚫고 지나가 종로광화문 등지의 서울 구도심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이 의견은 버스철 항목을 보듯 신문당선이 우회없이 도심으로 곧장 가게 된다면 강남에서 도심을 향하는 수많은 버스 노선들을 신문당선으로 대체하여 서울시내 교통 혼잡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당장 출퇴근 시간을 떠나서 강남대로부터 신사역 항남대교 남산 1호 터널까지의 도로 상황을 보면 눈물이 앞을 가닙니다.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버스가 많이 다니고 버스정류장이 버스를 대기 위해서 거의 주차를 일직선으로 하고 승용차가 빵빵거리고 한남동은 거의 버스 지옥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교통요건이. 근데 또 대사관들도 많이 위치해 있고요. 약간 좀 교통이 어찌 보면 나름대로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쪽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지하철 노선이 시원하게 뚫려 있지는 않습니다. 동서로는 조금 한강진역이라든지 한남역이 있어가지고 좀 뚫려 있다고 하더라도 강북과 강남을 잇는 그런 북남 연결에 있어서는 좀 시원치가 못한 것이죠. 이럴 경우에 남는 버스 노선을 기존에는 버스 노선이 거의 없었던 강남용선 노선으로 돌려서 서로 윈윈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버스 노선을 용산으로 돌리고 광화문이나 시청을 가는 것을 신문당선으로 직결을 시키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고 신문당선이 위문당론과 같이 일직선으로 남산화부를 지나서 서울 구도심으로 진입하게 된다면 신문당선은 양재역 이후부터 종점까지 10개, 11개의 정거장이 전부 기존 노선을 역을 지나게 되는 연속 환승 노선, 연속 환승 노선이 되어서 많은 노선들이 서울 시내 주요 거점 포인트로 연결되지 못하고 서로서로 엇박자를 일으키며 빗나가는 등 환승 편의성이 상당히 떨어지던 서울 지하철의 각 노선 간의 연계성마저도 흑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문당선의 메인 수요처인 분당과 용인 수원 밑에 서울 구도심 접근성 개선은 물론 서울시기 안에서 이동 편의성까지 개선시킬 수 있는 막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노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가 약간 느려서 안타까운데 바로바로 안 뜨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노선은 이 지하철 노선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기 쉬우라고 비효율적인 3호선 마저도 이렇게 직선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실지도 같은 경우에는 미을자 드리플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린 노선은 이번에 신사역까지 연결이 되면 쭉 항남대교를 타고 올라가서 한강진역에서 환승역 한번 만들어주고 남산 1호터널 따라서 쭉 올라가서 충무로역에서 뚫어주고 그 다음에 시청역에서 한번 뚫어주고 그 다음에 광화문역으로 뚫어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인 거죠. 삼성역까지 연장하는 건 GTX-A 노선과 공유를 한다느니 만하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까지는 아직 저도 입장이 잘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일단 용산 노선보다는 광화문까지 연결해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어차피 광화문 쪽으로 갈 거라면 또 쓸데없는 드리프트로 반포대교 위쪽으로 드리프트를 해서 녹사평역으로 해서 회원역으로 뚫지 말고 가는 김에 제대로 한남대교 이번에 뚫고 직선으로 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고 구호선과 신분당선에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돌아서 가게 된다면 3호선의 오류를 또 다시 한번 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산 1호터널을 뚫고 충무로역과 시청역과 광화문역을 연결시켜줘야 된다는 쪽에 저는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나무 위키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짤을 올려주셨는데 조선 후기의 붕당정치를 신분당선을 어떻게 연장했으면 좋겠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재미있게 얽혀주셨는데 저같은 경우는 노로온 쪽에 가까운 것 같고 실학중농학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일단 강남 신사부터 빨리 짓고 나서 한강진과 충무로와 시청과 광화문을 연결해서 출근시간을 최소화해야 된다. 왜냐? 경강선도 뚫렸고 앞으로 신분당선이 수원, 서쪽도 연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서울 도심 진입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신분당선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노선에서는 3호선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강남을 뚫어주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나무 위키에서 가져오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철도 동호인계에서 아직도 3호선이 뜨거운 감자인 이유 수도권 전철 3호선의 강남구간은 강남대로를 통해서 직선으로 가지 않고 디귿자로 돌아가는 형태의 선형을 가지고 있는데 디귿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리울자 형태인데 고속터미널을 거쳐가기 위해서이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이 구자춘 서울특별시장의 시절에 삼핵도시로원에 입각하여 강남을 거쳐가는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강남의 교통중추인 고속터미널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 3호선이 그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3호선은 계획적 가로망을 갖추고 있는 강남의 도시망과는 도로망과는 불일치되는 선형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3호선이 나무 위키에서도 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재밌는 생각 갖고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재밌는 토론회장이 될 것 같고요. 이 동영상이 좀 유익하게 또 국토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이미 더 좋은 기획들을 갖고 계시겠지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마음에 안 드셨으면 싫어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버튼은 언제나 큰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구독하기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이나 내일모레 중에 아마 또 이제 경전철 시리즈가 계속 될 것 같은데 기대 갖고 기다려주시면 업로드 될 것 같습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셔야지 바로바로 업데이트 보실 수 있으시겠죠?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